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5만 361원이었습니다. 당시 최저생계비가 54만 8349원이었으니까 간신히 턱거리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거죠.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처음 넘어선 것이 제도 시행 이후 21년 만인 2019년이었다고 하니까 불과 3년 전에 이릅니다. 기대와는 달리 국민연금이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간당간당하게 윗도는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국민연금으로만 월 200만원 이상씩 받아가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월 200만원 이상씩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분들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 해설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가 예전부터 많았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받아봐야 기초생활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 보니 국민연금 무용론까지 입에 오르내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노후준비로 국민연금만 한 것이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는 불안한 마음에 또 다른 누구는 무용론에 휩쓸려 국민연금을 포기하지만 이제 밝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테크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서 자발적 가입자 100만 명을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학생, 군인, 무소득 배우자는 물론 10대와 20대들도 가입하고 있고 그들 중 40%는 고소득층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노후재테크로 삼는 국민연금테크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얘기가 아니고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계층만의 얘기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는 월 236만 771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분의 올해 수령액은 물가 연동에 따라 연금액이 월 240만원 선으로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훌륭하죠? 이분처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2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본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을 A라고 하고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B라고 하시자고요. 이 둘을 합친 금액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상수를 곱해줍니다. 이것의 합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1년치 연금액이 됩니다. 쉽죠? 월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이 합을 1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1공식입니다. 소득 대체율 상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매년 달라지니까 몇이 될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을 외우실 필요 없고 공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슬쩍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넣어서 지금 계산할 것도 아니니까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식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이 중요하다 입니다. 쉽죠? 이 기본 공식에 국민연금의 매직 터치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공식이에요. 20년 이상 가입자를 우대하는 산출식이 추가되는 거예요.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다음에는 매월 0.05%의 가산비율을 추가해 줍니다. 보고 계신 공식에서 N은 바로 20년 추가 가입 월수입니다. 가입한 지 20년이 넘어 1개월째라면 N 대신 1을 넣고 2개월째라면 1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국민연금 기본 산정식은 다음과 같아집니다. 이 둘을 합쳐놓으니까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이 공식의 핵심은 머리앞 발표앞 없습니다. 엊그지 마세요. 설명 아직 안 끝났습니다. 쉽습니다. 이 공식의 핵심은 바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좋다는 것이고 특히 20년 이상 가입하면 그 후로 매월 0.05씩 가산비율을 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받은 모든 사람들은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19년 이하 가입자 중 최고 수령액은 117만 1470원에 그쳤으니까 20년 이상 가입자의 최고 수령액이 236만 7710원이라고 그랬죠? 이 둘 사이에는 무려 매월 59만 6천 24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을 넘겨서 계속 가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테크는 대부분 가입기간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는 보험료를 늘리면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대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이 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계속 국민연금을 부어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매직터치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후 납부제도입니다. 줄여서 추납제도라고도 하는데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월 납입액을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 중단 또는 건강학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월 수납액을 내지 못했을 때 그 내지 못한 기간의 후에 납부해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뭐 폐자부활증 같은 거죠. 너 그동안에 못 넣었어? 그럼 한 번에 넣어. 이러면서 다시 국민연금을 살려주는 겁니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해 더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중에서도 20년 이상 장기 가입과 함께 추납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린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복잡한 산출식을 쉽게 말씀드린다고 노력했는데 이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산출식에 마음 복잡해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금 가입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늘리고 두 번째, 가입 20년 이후부터 매월 0.05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우대점수가 있으니까 수령시점을 최대한 누출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입기간 중에 어떤 이유로 월 납입액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납부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